오늘도 좋은 하루입니다 마음이 착한 사람은 약해 보이지만 사실은 강한 사람입니다 그들은 고통스러워도 눈물을 감춥니다 그들은 이웃과 하나님께 자신을 희생하여서 위안을 삼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마음이 착한 되셔서 진정으로 강한 사람, 진정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신명기 기자는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을 알았다는 듯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갔을 때 먼 이국당에 있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기자가 집중하는 것은 한 단어입니다 그 단어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권면하고 교육하면서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를 일러주고 있습니다 돌아와라 돌아와라 돌아와야만 희망이 있고 돌아와야만 내일이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키면 돌아오면 다시 모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돌려보내 주실 것입니다 그것으로 이끄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리고 극률입니다 말씀 가운데는 다른 어떤 조건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몇 명의 군사를 모으고 돈은 얼마를 모으고 어느 정도의 지식은 갖추고 이런저런 것들을 준비해야지만 내가 허락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그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갔을 때 역설적으로 하나님과 맺은 계약의 굳건함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계약에는 승승장구한다는 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말씀을 지키지 못했을 때는 계약을 어기고 말씀을 지키지 못했을 때는 저주받는 것도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계약을 어긴 것이 아니라 사람이 어겼고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이스라엘과 맺은 계약을 이행하고 있었고 준행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간 것까지 신실한 하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람은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하나님과 맺은 계약을 자꾸 잊어버리고 저버리고 이행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이스라엘과 맺은 계약을 잊으신 적이 없었고 또 어기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즉 하나님께는 어느 누가 계약을 어긴다 하더라도 본인이 맺은 계약, 본인의 신실하심 때문에 그 맺은 계약을 이행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이 오히려 올무가 되었다고 해야 할까요?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모습을 의지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약함을 계약을 어기는 것을 생각하시기 보다는 하나님의 강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사인하신 계약을 끝까지 영원토록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사람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자신의 계약에 충실하신 분 그 계약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분과 상황에 따라서 시시각각 달라지는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느 때에도 변함없으신 영원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그 계약을 지키시고 그 계약 가운데 준행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이키면 받는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축복에는 번성하게 하는 것 가축의 새끼와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한례를 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6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의 한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마음의 한례를 베푸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새로운 영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새로운 영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만드는 힘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하는 능력이며 결국에는 새로운 생명으로 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 안에서만 우리가 살 수 있는 희망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희망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성도님들께서는 어디서 희망을 찾고 계십니까? 아니 종식될 것 같지 않은 코로나19로 희망을 잃어버리시진 않으셨습니까? 모든 것들이 황폐하고 사라진 것 같이 보여도 그 가운데 거룩한 씨가 있습니다 2사의 6장 13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구루터기니라 하시더라 많은 사람들의 눈에는 사람의 지혜와 능력이 희망인 것처럼 보입니다 더욱 많은 지혜를 구하고 능력을 구합니다 그러나 우리들 주변에는 수많은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그 전문가들이 있지만 과연 우리들 마음 가운데 진정한 평안이 있습니까? 육신은 편해질지 모르겠습니다 육신은 더욱더 편하고 윤택해서 안락한지 모르겠습니다만 마음은 더욱 좁아지고 급해지며 불안해졌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노력과 지혜는 사람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사용될 뿐입니다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재산을 늘리기 위해 노력하는 이들을 보면 아마 쉽게 공감하실 것입니다 인간의 욕심은 인간이 멈추질 못합니다 사람의 지혜와 노력이 숭고하고 훌륭해 보여도 욕심의 노예가 되면 결국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고 빼앗으며 서로를 죽이는 데 사용될 뿐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들이 살았는 것 같이 보여도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처럼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거룩한 시간을 남겨주셨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사람의 노력보다 무력함과 한계를 인정하는 것 하나님 앞에 겸손히 돌이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합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는 계약을 저버렸으나 하나님께 돌이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준행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될 것이라고 희망을 전하고 있습니다 9절과 10절 마지막 부분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신명기 기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자가 되는 것을 마지막에 표현하고 마지막에 복을 받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최종적이고 가장 큰 복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을 마음속 깊이 원하고 있는가 자식들이 잘 되고 돈을 더 많이 벌고 혹은 더 건강해지고 한 것들을 최우선의 복을 여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을 원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도 믿음으로 사는 것도 주님께 무릎을 꿇는 것도 결국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원함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을 얻는 것을 가장 큰 가치와 가장 큰 행복으로 여긴다면 분명히 그 안에 희망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안에 희망이 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룩한 씨앗을 소유하며 그 씨앗의 뿌림으로 말미암아 꽃도 피고 열매도 얻는 것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코로나19라는 안개 속에서 한치 앞도 볼 수 없고 예측할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과연 이 예측할 수 없는 시대에 성도님께서는 어디에 희망을 걸고 계십니까? 결국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주님께서 우리들 영혼 가운데 생명의 숨을 불어넣어야지만 살아있는 영호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주님께서 생명의 영, 생령을 불어넣어 주신 것처럼 우리 역시 주님께서 숨을 불어넣어 주셔야지만 살아있는 영호로 살 수가 있습니다 겸손히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는 이가 필요합니다 주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를 찾아다니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미련하다고 할지 모르지만 주님이 보시기엔 가장 지혜로운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무릎 꿇고 예배 드리며 기도하는 것이 주님께서 보시기엔 가장 훌륭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지혜로운 행동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세상 사람들을 보기엔 미련하고 힘들고 괴로운 십자가를 통해서 생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역시 주님 세상 사람들을 보기에는 미련한 길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엔 가장 아름답고 훌륭하며 살리는 길인 십자가의 길 예배 드리는 길 기도하는 길을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놀라운 사랑의 희망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동님들께 가득하여서 이 한참 또 내다볼 수 없는 시댁 가운데 희망으로 살아가는 저와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참 또 내다볼 수 없는 시댁 가운데 한참 또 내다볼 수 없는 Aquí 한참 또 내다볼 수 없는 시댁